이렇게 벙커도 아니고 잔디도 아니고 모래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저는 벙커샵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이럴 때는 그냥 일반 어프로치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어프로치 하시면 100% 뒷땅입니다. 이럴 때는 서서 웨지의 힐 쪽을 들어주고 손목도 세우고 약간 퍼터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런닝 어프로치 느낌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노력h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